인류는 불완전한 지배 중이야. 완벽해지려면 사슬을 끊어야 돼. 먹이 사슬에서 인류가 해방돼야 돼. 여기서 끊는 거야. 우리가 있는 데서. 그게 BF의 시작이었다고. 생태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피라미드의 최종점. 제가 아는 최고의 기술은 항상 무기의 형태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 누가 서 있는지. 완전한 지배 중이 되고 싶지 않아? 3 3 4 4 5 5 6 10 9